안녕하세요 오늘의 블루베리 입니다 오늘 이 영상 끝으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이제 자야될것 같습니다 저 김 셰프의 담배 피는 모습 보면 오늘 좀 분위기 별로 안좋습니다 그래도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그냥 토마크 어마어마한 난리더라도 여기에 와가지고 나름 좀 이렇게 소고기를 또 먹이고 싶어가지고 또 사온 김 셰프가 한대 감사의 선생님께 드리고 참 오늘 그냥 뭘 먹고 안먹고 이를 따서 그냥 이 좋은 사람들하고 앉아서 술을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면서 시간 보내는 이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저에게 좋은 시간인것 같습니다 가오리무침에 번데기 가오리무침에 번데기 이거 어디서 나온거입니까? 동원에서 유동인데 유동 동원사람들이 유동에 많이 가있죠 그렇죠 유동이 지금 거제에 있습니까? 고성 아 고성 고성이나 그 전에 가깝죠 경남고성 경남고성 있죠 경남고성에 동원 출신들의 유동에 많이 가있습니다 지금 요거 간단하게 요 안주에 술 한잔 먹고 오늘 파장하겠습니다 파장하고 파장하기 전에 혹시나 모르니까 요 불은 제가 확실히 요 끄고 찾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간 제가 점검을 해봤는데 저기에 온수매트도 깔고 보니까 따뜻할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오늘 제 아지트 컨테이너에 침범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준비해왔네요 아 그냥 뭐 저는 이렇게 뭐 기분좋게 좋은사람 안 만나가지고 그냥 술 한잔 먹는게 참 좋은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아 혀가 꼬이네요 저도 이제 살 여러분들도 오늘 금요일인데 좋은사람하고 만나서 술 한잔 하시고 저거 탄다 빨리갖고 와서 먹어요 아 요고요 이 굴비 이게 마지막 안주일것 같은데 저거라도 타면 어찌 뭐도 없다 그렇네요 요까지 찍고 더이상 안찍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찍으면 안될것 같습니다 혀가 살살 꼬이는게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좋은 꿈 꾸시고 주말 좋은주말 되십시오 이상 구독과 좋아요 해야지 구독과 좋아요 뭐 시원하실때 진짜 편하고 시원하실때 구독과 좋아요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또 할까 네 이상 오늘이 블루베리입니다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